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방울 눈물이 이별의 주식인가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대면 그거 맞는가요 이별은 전혀 무엇인가요 그날은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의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옵니다 그날은 만남의 시작인가요 자 주식으로 갈게요 나에게 오직 당신 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맞을 수 없나요 사랑은 전혀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배우면 그만 된가요 이별은 전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가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옵니다 돌아가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옵니다 감사합니다